안녕하세요 너만 모르는 재즈와 성악의 유수진입니다. 재즈 음악을 접하시면 나도 저런 음악을 해보고 싶다 혹은 내가 쓴 곡 혹은 기존에 있던 곡을 조금 재즈 소리를 내면서 편곡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너만 모르는 재즈와 성악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리하모니제이션과 재즈 편곡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즈 편곡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즈 편곡을 하시려면 가장 먼저는 악보 왼쪽 맨 위에 있잖아요. 스윙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만약에 4분의 4박자가 있고 한마디에 8분은 표가 8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스윙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연주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스윙이라는 것을 한번 그 단어 하나를 넣어줌으로써 연주주자는 이걸 어떻게 연주를 하나 하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연주를 해요. 그 8분은 표가 적혀있는 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재즈 편곡을 할 때 가장 핵심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어린이 찬양의 앨범에 작곡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악보에 스윙이라고 적는 거를 깜빡한 거예요. 근데 제가 스윙이라고 안 적어 놓은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이거 꼭 스윙으로 해주셔야 돼서 나중에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 근데 제가 가이드 녹음도 해서 드리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앨범이 다 나와가지고 받아서 들어봤을 때 제가 정말 경황을 해가지고 이건 무슨 이거 누구 곡이야 할 정도로 저는 전혀 그런 음악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스윙이라는 단어 하나를 넣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그 곡이 이제 스트레이트라고 하고 스윙의 반대는 스트레이트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따따따따따따따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리듬이 연주가 되니까 장르 자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리듬이 달라져 버리니까 재즈 리듬에서 그냥 일반 리듬으로 그렇게 드럼 리듬과 모든 것들이 달라져 버리니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고 제가 생각한 음악이 아니라서 굉장히 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이라고 적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물론 어떤 곡이든 다 바로바로 그 멜로디 그대로 연주를 해서 재즈로 소리를 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정말 간단한 곡들이 4분음표나 때로는 2분음표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그런 리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곡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연주하면은 재즈 느낌이 좀 잘 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급 강의 때 알려드리는 게 멜로디 체인징이에요. 재즈 편곡을 할 때 이 멜로디 체인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당기문, 싱코페이션. 딱 빰 하면서 이렇게 당겨져서 당겨지는 그런 리듬은 싱코페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리듬을 비롯해서 뭐 캄비아타나 네이버린 톤이나 팩싱톤이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멜로디를 꾸미는 방법을 배워요. 그러고 나면은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재즈의 리듬에 맞게 멜로디 체인징을 하는 것이 재즈 편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는 재즈 편곡에 속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너만 모르는 재즈화 상황을 다 배우고 나시면 이 수강생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작 편곡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조금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편곡 한 곡을 밴드에게 넘기면 그 밴드의 연주자들이 알아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가 이제 고급 후반부 강의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워킹 베이스라고 이제는 재즈에서 베이시스트가 연주하는 것을 워킹 베이스라고 해요. 그 워킹 베이스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해서 알려드리고 또 드럼 노테이션도 간단하게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악보를 간단하게나마 밴드 연주자들이 봤을 땐 아 이렇게 연주하라는 뜻이구나 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악보만으로도 소통할 수 있게 그 내가 생각한 그 효과들이 악보만으로도 연주자들이 쉽게 쉽게 알아채서 연주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에서 보시면 재즈 편곡 뿐만이 아니라 보사노바 리듬으로 편곡하는 것도 많이 한 두어 번 정도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즈 편곡 뿐만이 아니라 스윙뿐만이 아니라 보사노바라도 편곡을 하면서 아 이런 것이 또 보사노바의 리듬이구나 보사노바로 할 때는 멜로디 체인징은 이렇게 해야 하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음악을 즐기실 수 있게 많이 커리큘럼을 생각해보고 짜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재즈 와성화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